주목해주시고 또 멘트 한번 들어봐야죠 진행도 잘 하잖아요 그죠 잘생겼고 제가 이렇게 맛집 멋집 모임을 쭉 보면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이 실장님이 번개할 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맛집 멋집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뭐야 반응이 너무 약해 안녕하세요 좀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아니 그 옛날 같지 않네요 인기가 새로 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 하늘을 찌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노래 들어가면 노래 잘하니까 또 반할 수도 있어요 또 자 우리 어떤 번개였습니까 오늘 오늘 저기 13일 밤에 금요일을 맞이해서 아 그러네 13일에 금요일이었네 그런 날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서울까봐 불러들여서 이제 아 무서워하시는 분들 모아서 그리고 또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사탕 못 받을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 여성분들 미리 미리 땡겨서 땡겨서 사탕 좀 주고 사탕 좀 주고 사탕 몇 개 풀었어요 오늘 오늘 개수로는 막 열 몇 개 풀었는데 열 몇 개 아 그러면 2월 14일 날에는 몇 개나 받았어요 초코렛 하나 받았네 와 남는 장사가 아니네 손해보네 저는 뭐 주는것 많이 주고 받는게 없네 주는게 좋더라구요 좋은거에요 마음은 그래요 남들이 그렇게 좋게 얘기하느라고 주는게 좋은거야 이러면서 속은 쓰리잖아 쓰려도 내 생각도 많죠 오늘 준비된 노래는 뭐에요 내대 불에 바라마 불어라 노래 참 좋아요 대신 잘 불러야 되는데 그러게요 걱정이 내립니다 이런 노래도 부를 줄 알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멤버들이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자 우리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자 맛집 맛집 9호가 9호 9호를 한 번 했죠 맛집 정주 맛집 맛집 다시 한 번 정주 맛집 맛집 약해 약해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으면 말이야 여기 또 나 같지 그냥 다시 한 번 하면 된데 다시 한 번 하면 된데 내일부터 저기 카페 접속 안될거야 당신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약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정주 맛집 어 이제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아 이제 좀 되네 네 오케이 자 박수를 한 번 쳐 보는데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박수 이제 좀 이제 좀 맞지 멋집같으네 이제 좀 맞지 멋집같은 이 노래 진짜 처음 불러온거 이 노래 진짜 처음 불러온거 안녕이란 말없이 떠나가버렸네 헤어침이란 생각조차 붙은 나인데 아 equilibied 하늘도 슬픈 지비를 내려 탄으면 눈물이 내려 바람을 불어라 오 오 오 오 오 내린 길 신곡까지 내 땅에 그릴 위 내 맘 정해지도록 바람아 불어라 오오오 내 힘 혹이 있는지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미친 듯이 거리를 또 헤매이곤 해 그대의 삶은 그 뒷모습에 또 붙잡고 내 내 같은 하늘 아래에 산다면 오오오오 언젠가 만나지겠지 바람아 불어라 오오오 내린 계신 곳까지 내 땅에 그릴 위 내 맘 정해지도록 바람아 불어라 오오오오 내 힘 어디 있는지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이 빛 속 난 바르게 너에게도 달려 Call me back you can't tell me 그대 왜 매일 밤 꿈속에 널 왜 내 나타나 왜 나를 미치게 만들어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돌고 돌아 돌고 불어라 오오오 내 힘이 어디 있는지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박수 다시 한 번 박수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요 우리 마무리 자 오늘 번개에 대해서 마무리 총평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 외로운 날 외롭게 나오셔서 재미있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고요 앞으로도 뭐 쭉 점수는 어떻게 쏠 것 같은 분위기야 쏠 것 같아요 제 목 상태가 너무 안좋고 목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 너무 많이 만나서 아 알겠습니다 쏘면 어떡하지 이거 이실장님의 동생한테 또 넘길려고 도전 이실장님의 아홍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몇 점 이실장님 옛날 같지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85점 주네 이게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네 고맙습니다 통과하셨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생 도전 감사합니다